코로나19로 인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이 오는 20일 확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오는 20일 중대본 안건논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 정도는 달성했으며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이 같은 의견 제시로 실내마스크 의무화는 해제의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구체적 해제 시점으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